9월 27일 시장 상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놔서 중국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어제 항생 와 미친듯이 올랐어요. 결국 미국 제안 개장 전에 조금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12시까지 딱 빠지고 그때부터 다시 반등 했어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돌발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바람에 조금 빠지려고 했던 그 시장이 급등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항생 일봉입니다. 위로 갈수록 특히 어제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오늘도 상승에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꺾이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차이나 A50에 출발했는데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본장이 열리는 10시 반까지는 아직 크게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본장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제 충분히 올렸으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보면 S&P 먼저 보면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어제 장 끝나고 했는데 그 영향으로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국 지수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약간 일부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어제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 지수는 좀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굉장히 큰 하락도 나타났다는 거. 다우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러셀 지수도 조금 빠졌고 올랐는 거에서 조금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항생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전히 어제 미국장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오늘 다시 한번 매도로 진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골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보면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되고 골드는 올라가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 10월달까지는 골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장중에 또 크게 흔드는 이런 구간이 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자 유의해서 거래하시고 실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골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골드는 이미 종고점 돌파해서 한참 넘어갔죠. 실버는 기금속축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간 모습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버 역시도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실버는 또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골드가 올라가면서 곁다리로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가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경기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내놨고 그 부양책 때문에 미래는 뭐 좋을 거다.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5일 한번 보면 5일 역시 추세대 쭉 그려놨는데 추세대 상단에서 올라타지를 못하고 그저께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일 한번 보면 왔다갔다. 요 며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파운드 올랐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호주 달러도 올랐고 통화에까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꺾이려고 하다가 지금 빠진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또 빠질 것 같아요. 통화들은 달러 강세로 조금 다시 전환될 그런 분위기고 캐나 달러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엔화 엔화는 쭉 빠지고 있네요. 스위스 프랑 엔화가 쭉 빠지니까 일본 니케이지수가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S&P 하고 미국 지수 오늘도 상승에 이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어요. PC 물가지수 PC 물가지수 저녁에 발표 예정인데 먼저 발표됐던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관련된 것은 예상시하고는 똑같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는 물가지수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PC 물가지수도 일단은 현재 물가지수 발표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도 전년 대비 조금 빠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5%에서 2.3%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좀 빠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또 안되네. 시트 마우스 좀 뺐다가 꽂겠습니다. 마우스 갈 때가 됐나봐요. 일단 설명 마치겠습니다.